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습한 기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오락가락 가는 비에 꿉꿉함까지 더해지면서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더위와 비 소식이 함께 이어집니다.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모레까지 10에서 60mm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24에서 26도, 순천과 광양, 고흥은 24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25에서 28도, 목포는 24에서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언마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남동부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30일 흐리고 비가 내린 뒤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최저 23도에서 최고 31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